툭하면 죽을 거라는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 살아서 보답해야지 살아야 갚을 수 있잖아 친구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 몇 번을 물어봐도 나의 대답은 내일도 나랑 놀자 같이 밥을 먹자 내일도 나랑 놀자 내일도 나랑 놀자 전화가 울려오면 반가운 너의 목소리 잘 지내니 그 후로도 우린 틈만 나면 본다 본다 사랑 해야 한다 여러분들 심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